공부가 0이야, 제로! 공부가 경찰 때! 공부가 제로야! 공부가 최고야! 공부가 최고야! 맞아!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먹이업이죠? 우리 민민의 시청자분들이 가장 먼저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채널 뭐였습니까? The Younggo TV 지금 여러분들 그 Younggo TV 촬영 직전입니다 다른 촬영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잠깐 정경을 좀 거의 이제 모델하우스에요 저도 이런 어떤 스튜디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여러분들 일단은 간단하게 뭔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같네요 이야 전 여러분들 말할 때마다 목이 퀵퀵 막히는데 여러분 공기 청정기인가요? hinaus 소양을 겸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컨텐츠 도움이 되는 책들 이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크으으 X 여러분 거의 구글이에요 와 제 신발까지 여러분들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익숙하신 여러분 Younggo TV의 Load A Team 타기임미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윤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힙합을 좋아하신다고 네네네네 약간 그 잘생긴 블리더 바스터드 아 죄송합니다 블리요? 블리더 친한가요? 아뇨아뇨 죄송합니다 서동현 닮았다고 많이 듣고 있고요 아 약간 그 느낌 납니다 그럼 그 힙합 동아리는 아뇨 지금은 하지 않고요 취미로만 일단 아 동아리 안 해요 동아리 안 해요 아 동아리 안 해요 그러시구나 동아리는 안 하시고 저는 언제쯤 여러분 이런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좋아요 지금 좋아요 좋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곤TV의 크리에이터분들입니다 붙었습니다 그거는 셀럽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두니 후니 뇨 이렇게 해서 4명 지금 플렉스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랑 어 비슷해요 엔수의 또 아픔을 하하하하 같이 갖고 있다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지아콤이다 여러분들 소시 이건 진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찐빈이 이거 동박한 말투로 그러니까 밀밀밀의 딸로 좋아요 좋아요 오늘 저랑 혹을 맞춰요 혹을 맞춰야죠 고유 속에 사실 텐션이 되게 중요한 게 중요하죠 질서없어 절대 이건 뭐죠? 이거 내 벤지 이거 우리 마더가 준 벤지 아 어머니 다음 박스 페드리 바로 옆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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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실래 막힌 것 같다 뭔가 약간 활용 레츠깃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들어와 보세요 미션캠이 맞고 저희 쓰긴 쓰죠 아악 아악 언제가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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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보다 오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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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시작 노그개 탱원 가족 여러분 아아악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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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참 쌀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배들이 수학을 왜 배워 근데 부법이란 게 21번 있잖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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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모르는 거거든요 어? 어? 아 내가 어허허허 에잇? 들려! 욕했지? 안 들리네 표정이 오기라서 그래 예은이 진짜 예쁘다 예쁘다고? 동시에 표정으로 했는데 이걸 알아준다고? 듣고 싶은 걸로 듣는 건데 노트북! 좋아! 좋아! 휴대폰 말고! 여기! 에잇! 에잇! 여기는 닝딩독 여기는 안 들리네 커리 한꺼번에! 풀커리! 아니 아니 커리클럽 한꺼번에! 한꺼번에! 정주행! 개념 강의! 개념 강의! 안 들었어 안 들었어! 뭐야 뭐 했어? 뭐 했어? 기술 기술! 기술! 알파테크! 맞아? 알파 스킬? 그 다음에 기술! 알파테크! 알파테크놀로지! 오빠 자고 싶어! 공부가! 공부가! 잘 안 돼! 잘 안 돼! 안 돼있어 아무것도! 공부가 안 돼! 왜 왜! 공부가 0이야! 공부가 경찰돼! 공부가 0이야! 공부가 최고야! 공부가 최고야! 공부가 최고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를 다 풀었죠? 그래서 이제 몇 개 정리됐냐? 서른! 일곱 개! 저희랑 콜라보 한 소감 좀! 홍영아 소감 좀! 홍영아 소감 좀! 홍영아 소감 좀! 진짜 너무 재밌게 녹음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오늘의 영상으로 밈 밈 밈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케이 렛츠기릿! 그럼 글쎄 내보도록 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하나 둘 셋!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많이 사랑해주세요!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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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렛츠기릿! 베르슬 렛츠기릿! 사이룰 не